안녕하세요. 나나킷입니다. 600일 기념 데일리 소환축제 쿠폰 안내를 드릴게요.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일매일 소환축제 쿠폰을 드립니다. 안내 드리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쿠폰은 오늘 내로 등록하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쿠폰 번호를 홈페이지 쿠폰 입력 페이지에 입력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거나 게임 내에서 메뉴, 설정, 계정, 쿠폰 등록에 입력하신 뒤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매일 자정 전까지 오후 11시 59분까지 사용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력하시고 쿠폰 챙기세요. 매일매일 쿠폰 안내를 드릴 거고요. 상점 크리에이터 후원에 나나샵 112 등록해 놓으시면 매월 나오는 크리에이터 쿠폰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후원 등록에 아직이신 분들은 인게임, 상점 또는 링크를 통해서 후원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또 봬요. 안녕!